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가 143쪽이에요. 취득세의 부가와 징수부터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취득세의 세율까지 봤고, 부가와 징수로 가죠. 교재는 143쪽인데, 지난달도 얘기했지만, 취득세의 부가, 징수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혐의 엄청 자주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이건데, 일단 첫째 보니까 납세지가 나오는데, 납세지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보면, 납세지는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이건데, 항상 두 가지,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다 했을 때, 항상 지방세는 물건지, 물건이 있는 소재지가 돼요. 물건이 있는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다음에 보겠지만, 국세는 어디 납세자, 살고 있는 나의 납세자의 주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돼요. 지금 하고 있는 취득세는 일단 지방세니까, 항상 어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요. 어디 물건이냐? 취득세니까 당연히 취득한 물건이겠죠. 그래서 취득세이기 때문에, 내가 취득한 취득, 취득 물건입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 그래서 취득한 물건이 있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 그럼 어디?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그 도가 납세지가 돼요. 다만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게 원칙이긴 한데, 얘네가 직접 걷지 않고 어디? 시군구에 대신 시켜요. 그래서 시군구에 위임징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위임해서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1번 보면 이렇게요. 계유봅니다.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에서 항상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가하면 원칙이에요. 허나 도세징수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서 실제로 누가, 부가징수 누가 한다? 물건 소재지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 대신에 의해서 원칙은 특강도가 원칙이다. 다만 시군구가 대신해서 걷는다. 2번 보니까 취득대상별 납세지가 나오는데, 1번, 자, 봐봐요. 부동산 한번 보면 돼요. 부동산 소재지가 됩니다. 맨 밑에 괄호 3번인데, 같은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어서 각 시군별로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하려는, 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전체, 그 전체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 별,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역 비율로 안분한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가장 임야가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 있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이상, 여기 충남, 충북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면, 일단 답치는 금액, 답쳐서 합쳐서 세액을 산정을 하고, 다시 산정된 금액은 어떻게? 이게 충북하고 충남하고, 요만큼, 요만큼 해당하는 시가, 표준역 비율로 안분해요. 참으로 지방세에서는 안분한다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이 시가, 표준역 비율로 안분하면 돼서,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뭐 재산세도 안분한다면, 전부 다 어떻게? 시가, 표준역 비율로 안분해서 부과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이제 144쪽 갑니다. 징수 방법인데, 어떻게 세금은 징수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징수 방법은, 징수 방법인데,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일단 원칙부터 본다고 하면, 원칙은 어쨌든 간에, 뭐 항상 얘기해주면,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납세자가 직접, 세액 산정에서 직접 신고하는 게, 혹은 납부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언제까지냐, 일단 본다면, 뭐 얘도 전에 다 본 건데요. 일단 부동산이 취득이 되면, 그 취득이 확정이 돼요. 가령 뭐 매매가 됐다, 그럼 잔금을 준 날이 취득이 되고, 그때부터 쭉 와서 60일을 냅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60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자가 개인이었건, 취득자가 법인이었건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 법인 똑같이, 현재까지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심할게, 분명히 60일 내지, 절대 2개월 내에가 아니에요. 60일 내에 신고합니다. 다만,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만, 예외 규정을 써요. 상속만. 상속이 경우는,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사망한 날인데, 상속받은 게, 한 6월 6일 날 상속받았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상속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입니다. 달의 말부터. 언제부터? 달의 말일로부터. 말일로부터. 쭉 와서, 얘는 6개월 내에. 다만, 상속받는 자식이 외국에 있었다? 그럼 더 길게. 그때는 9개월 내에입니다. 9개월 내에. 이렇게. 그래서, 상속의 경우는 언제부터? 상속일부터가 아니고, 그 달의 말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6개월이냐면, 상속받는 자가 국내에 있을 때, 국내에 있으면 6개월 내에 신고고고, 상속받는 자식이 국외에 있으면, 9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원칙이고. 또 이제, 이번에는 원칙은 원칙인데, 이번에는 특례 규정이에요. 원칙적인데, 특례 규정인데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첫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 처음에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신고나 보다 했어요. 했는데, 이때 취득한 물건이 뭐냐면, 일반 건물. 중과가 아니고 일반 건물. 일반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취득하고 나서, 몇 년 내에?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이 건물이 뭐가 됐다? 중과세 대상으로 이게 변신했어요. 그래서, 중과세 대상, 즉, 고급을 확장이나, 이렇게,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 이미 세금을 냈어요. 일반 건물한테 냈는데, 중과 대상이 되면,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언제까지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건 빨리 갑니다. 30일 내입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요 기간에, 역시 신고납부에요. 신고납부. 항상 다 신고납부에요. 또 하나 또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요번에는 취득했는데, 정부가 취득세를 비교했어야 합니다. 저거 안 받아요. 또는 정부가 세금을 감면시켜줘요. 역시 세금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았으면 안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비교환세 되었던 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다? 자, 역시, 이게 추징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되면, 역시 똑같아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쭉 와서, 몇일 내에 신고납부? 30일 내에 신고납부. 30일 내에, 요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60일 내에, 상속은 6개월, 9개월 내에, 자, 이렇게 추징된 문제까지, 30일 내에, 전부 다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만 놓고 따지면, 신고납부가 돼야 돼요. 신고납부 되면,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냐면, 등기에요. 얘도 신고납부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등기. 전부 다 이렇게, 신고납부 돼야 다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취득하자마자, 바로 등기를 받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원칙은 6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등기인데, 이게 그대로 땡겨오는 거에요. 그래서 일찌감지 등기압 언제까지, 등기하기 바로 전까지, 전까지 신고납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60일 6개월, 30일 내에, 그 전에 등기압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 볼게요. 자, 144쪽입니다. 자, 원칙 봅니다. 자, 신고납부인데 1번. 일반적인, 자,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땡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다음 거래일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거래에 따라서, 자,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그 허가일, 혹은 허가구역에 지정해제일이나, 축소일을 말합니다. 로봇탱은 60일 내에, 상속은, 상속계실수간, 다레마리부터, 실종되면 실종선거일수간, 똑같아요. 다레마리부터, 각각 6개월. 단, 납세자가 외국에 있다,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어이었던 기본 60일 내입니다. 상속은 6개월, 9개월 내 신고가 되는 거죠. 답은 밑에, 자, 동그라미 2번하고, 밑에 3번인데, 2번, 3번이 이거예요. 참고로, 이 특례규정은, 이따 보겠지만, 취득세하고, 이 등록면허세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자, 중과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땡땡. 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그 중과세 대상된 날부터 언제까지? 30일 내입니다.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다만, 30일 내에, 해당 중과세를 이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를 신고납부인데, 괄호 안에, 가산세는 제외예요. 근데, 요게 가끔 쉽나요. 가산세 제외지, 절대 가산세 포함이 아닙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고납부한다. 자, 된 경우, 이 법, 된 경우는, 뭐예요? 그럼, 이 법, 다른 법령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관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똑같죠. 사유, 발생 1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해요. 근데, 얘도 뜨끗해 보니까, 가산세는 역시 뭡니까? 제외. 그래서, 그 규정이, 재개월하면, 재작년도가만 시험해 놨을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 갑니다. 4번은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신고납부, 대야 등기인데, 그 전에 일찌감시, 이렇게 등기라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4번 보면, 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의 권한상을 공부해, 등기나 등록하는 경우죠. 자, 보조위, 1번부터, 3번에 따른 신고납부 기간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의 권한상을 공부해,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 60일, 6개월 이렇게 신고납부인데, 다만 그 전에 등기하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원칙은 다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자, 우측으로 가볼게요. 우측 페이지, 맨 위의 핵심 체크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6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1번에 보면 박스에, 천재, 지변, 사변, 화재, 그 밖의 서류로 신고나 신청, 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으면, 그 기한 먼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규정도 있고요. 두 번째, 2번 갈게요. 예외 갑니다. 요거만 지울게요. 그 원칙은 분명히 신고납부인데, 예외 보세요. 예외, 예외인데, 예외인데, 예외는 보통징수예요.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냐면, 고지서예요.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한다.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이 납부되는 게 이게 보통징수예요. 뭘 받는다고? 고지서. 그런데 언제, 어느 때가 돼야 보통징수냐는데, 이거예요, 이거. 항상 이 단어가 붙어야 돼요. 신고, 납부가, 불이행되었다. 항상 이 단어가 붙어야 돼요. 신고납부가 불이행됐다. 불이행은 두 가지예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했다. 그래서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했다. 항상 이렇게 붙었을 때만, 보통징수. 그러면, 지금 이 단어, 이 신고납부가 불이행됐다. 이 단어가 안 붙으면, 무조건 다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항상, 신고납부가 이행이 안 됐다. 혹은 뭐, 신고납부가 과소신고됐다. 이렇게 안 했다. 과소신고됐다. 이런 단어가 붙어야만, 그때 비로소 뭐예요? 보통징수예요. 그럼 이게 안 붙으면, 전부 다 무슨 납부라고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대신에 신고납부가 불이행되면,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가, 산, 새가 붙어요. 그래서 항상,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고지서에 하고, 대신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이 규정도, 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대체 가산세가 얼마나 붙습니까? 이건 뭐, 제가 조세총론회에서 뵀는데, 이런거죠. 두가지 가산세. 첫째는, 신고가 잘못되었다. 해서 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게 있고, 둘째 뭐가 있습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가지. 그래서 신고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에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가지가 존재해요. 다시, 이 신고에 대한 것도 두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아예 신고를 안해버린거죠. 둘째는 뭐가 있어요? 과소, 신고입니다. 다시, 그럼 무신고는 아예 안한거죠. 과소 신고는, 더 짧게 한거고, 또다시 무신고가 두개, 과소 두개. 그래서 무신고가, 이게 부당한 무신고였다, 라고 하면, 이때는 40%가 붙고, 이게 일반, 무신고면, 20%가 붙죠. 또, 과소도, 자, 부당하게 과소 신고되었다, 얼마? 40% 둘째, 일반적인 과소 신고되으면, 이때는 10%가 붙어요. 대신에, 납부 불성실 같은 경우는, 일반과 부당 안 따져요. 무조건 하루, 이를 0.03%, 하루 0.03%씩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가산세 보는데, 그럼 예를 한번 듣게요. 이런겁니다. 어떤거냐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언제까지? 60일 내, 60일 내, 신고납부 돼야 돼요. 이때, 신고납부의 금액이, 천만원인데, 이 친구가 아예 신고납부를 안 했대요. 이게 뭐예요? 무신고입니다. 그것도 일반 무신고예요. 일반 무신고. 그럼 이제 세상은, 죄짓고 못살아요. 언젠가 껄리니까. 그래서, 신고납부를 안 했고, 이게 신고납부 기한이 돼, 이때부터, 세월이 쭉 흘러서, 100일 만에, 무려 100일 만에, 100일 만에, 걸렸어요. 이게, 적발이 됐어요. 적발되면 정부는, 자, 신고납부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정부는, 이 신고납부 안 하는 자한테,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요.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얘가 안내는 무슨 세하고, 취득세하고, 얼마인데, 천만원, 하고, 도하기, 자, 뭐 합쳐서, 가산세를 합쳐서요. 두 개를 합쳐서, 합쳐서,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게 돼요. 고지서를. 그럼 가산세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가산세가 얼마냐, 보면, 자, 신고납부가 안 됐어요. 자, 일단 신고가 안 됐네요. 자, 신고, 불성실, 얼마입니까? 안낸금액 천만원이에요. 자, 천만원, 곱하기, 자, 일반 무신고입니다. 그거 얼마? 일반 무신고니까, 20%네요. 20% 그럼 가산세가 얼마? 200만원이네, 200만원, 200만원. 그 다음에, 납부도 안 했죠? 그건 납부, 불성실, 이게 얼마입니까? 천만원이에요. 곱하기, 자, 체납할 수 100일이네요,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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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0.03, 그럼 요게, 30만원이네요. 합의, 가산세만 230이에요. 합의 고지서가 얼마? 고지서가, 1230만원짜리 고지서가, 집에 날아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원칙은 신고, 납부인데, 신고, 납부가 안되면, 항상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고, 붙으면 전부 다, 보통징수 안되요. 자, 볼게요. 자, 145쪽이 예외입니다. 자, 보통징수인데, 보세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에게나 부족세에게, 다음에,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징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자, 1번,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기업번, 무신고입니다. 자, A번, 볼 것도 없죠. 이건 A번, 일반 무신고, 그때는, 100분의 40, B번, B번, 부정행위로 무신고했대요. 부정무신고, 아니, 1번이 100분의 20이고, B번이, 100분의 40, 그죠? 니은번, 자, 과소신고입니다. A번 마찬가지로, 일반, 과소신고이다. 그때, 100분의 10이 됩니다. 근데, B번, MTB번인데, 요, B번을 갖고 가끔 물어요. 자,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다음 금액을 합친다 라고 되는데, 뭘 합치나 봐봐요. 그래서 첫 번째 점, 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과소신고했다. 자, 부정과소네요. 100분의 40이고, 거기다 두 번째 점인데, 이 두 번째 점은 있으면 합치는 거고요, 없으면 안 합쳐요. 있어요, 합쳐요. 그래서 보면, 자, 과소신고분세액에서 부정과소분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10의 상당한 금액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값이 값, 요번에 신고할 금액이 천만 원인데, 요 친구가, 요번에, 자, 800만 원만 신고했어요. 즉, 200만 원만큼을 뭐 했다? 과소신고한 거예요. 과소신고했다. 그럼 이때, 200이 과소되면, 이 과소신고한 200이, 자, 200 전액이 일반과소였다. 어떻게 해요? 200만 원 곱하기 10% 얼마입니까?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번째, 요번에 200이 전액이 부정, 부당과소였다? 똑같아요. 2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40% 얼마, 248? 이때는 80만 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참, 200인데, 200을 보니까, 이중에, 웃긴 거예요. 100만 원은 일반과소신고분이고, 100만 원은, 부정과소신고분이고, 이렇게 될 일은 없어요. 있다고 하면, 하다면, 이 부분은 몇 프로? 10% 이 부분은 몇 프로? 40% 얼마? 10만 원, 40만 원, 합쳐서 얼마? 50만 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건, 만연에 있으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보통 부당하면, 다 40%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46쪽이, 맨 위에 두 번째, 2번가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뭐 이건 다 볼 거 없죠. 그래서 맨 밑에, 공식 보면 끝에, 만 분의 3, 0.03%가 붙고요. 대신에, 이 납부, 불성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일반 부정 안 따져요. 그래서 신고에 대한 것만, 그게, 일반적이냐, 부정안해를 따지지만, 낸는 무조건, 하루 마무리해서는, 0.03%를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따지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징수 방법을 봤고, 과정 3번도 가볼게요. 3번은, 제목이, 중가산세인데, 이 중가산세는, 저희가, 이건 취득세에만 있어요. 그 어떤 세금도 없고, 취득세만 있는 게, 이게 중가산세 제도인데, 자, 볼게요. 취득세 납세임의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입니다. 후에, 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대요. 그럼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봐봐요. 분명히, 신고납부 돼야, 등기 가능한데, 지금은, 신고를 아예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것은, 결국 등기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등기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몰래 매각했대요. 그럼 결국은, 등기하지 않고 판 겁니다. 속된 말로 뭐예요? 미등기 전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미등기 전매되면, 산출세액이, 100분의 80에 당하는, 엄청난, 가산세를 매겨요. 그래서, 이를 뭐라 한다? 중가산세. 그래서 속된 말로, 미등기 전매하다가 적발되면, 80%에다가는,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이게 뭔 가산세? 중가산세다. 다만, 밑에 단, 다음의 경우는, 중가산세의 적용서 제외한대요. 이건 뭐냐? 1번, 2번 두개인데, 이 두개는, 속된 말로,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는 안 붙이지만, 일반적인 가산세, 아까 이거 있죠? 40이나, 10, 이렇게 일반적인 가산세가 붙는 건데, 자, 볼게요.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세 물건이었어요. 즉, 법에서, 야, 이건 등기하지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등기 안 했더니, 국가가, 어, 너 미등기야? 이럴 수 없죠.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건이니까, 관계없고, 또 번째, 지목 변경, 차나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이거 뭐냐면, 주식 등은, 과점 주주입니다. 과점 주주가 된 경우인데, 그래서 요 경우도, 중과산세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2번 앞에, 맨 앞에 보면, 지목 변경 나오죠. 지목 변경은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박혔다 이건데, 그럼 처음에 농지였을 때, 이미 등기는 되있을 거예요, 분명히. 되있을 거고, 지금 지목 변경한 거에 대해서만, 등기를 안 한 거니까, 이건 굳이 그렇게, 무제압에 가지 말자. 이미 등기는 되있는 거고, 그 순간만 안 되있는 거니까, 요건 봐주자. 그래서, 또 그다음에 1번하고 2번은, 미등기여도, 전부 다 등기된 거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중과산세 몇 퍼센트, 80%가 붙는다. 자, 이제 밑에 핵심 체크도 뭐죠? 요것도 이제, 저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참, 출제자가 시험 들게 되게 없나 봐요. 자, 법인장부의 작성과 보존했다는, 가산세인데, 7번,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즉 개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 작성해서, 가추대한다. 대한민국에 어떤 회사가, 장부 없는 회사가 있을까요? 다 있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면, 너 가산세 매긴다 이거예요. 얼마나? 2번 끝에 있어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붙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법인이니까. 그래서,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우측 네번째입니다. 이제 수정신고가 있고, 맨 밑에 가면, 5번에 기한우신고가 있는데, 이 수정신고하고, 기한우신고는, 저희 시험에 솔직히, 별로 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근데 쉬운 것도 쉬운 건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4번에, 이제 수정신고, 맨 밑에 5번에 기한우신고인데, 둘 다 공통점은, 가산세가 감면 됩니다. 가산세가, 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중요한 거는, 가산세가 줄긴 주는데, 대체 몇 퍼센트나 줄이냐, 이것만 저희는 기억하면 돼요. 가산세가 대체, 몇 퍼센트나 가면 되느냐, 이 내용만 볼 건데, 자, 볼게요. 이제 수정신고 부탁합니다. 어제 오는 비가 제법 많이 왔어요. 이번 주는 촌에 물주러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이 참. 좀 한가하다 싶어서 좋아했더니, 또 바빠졌어요. 이제 좀 얼마 전에 한가해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셈이 다가온다고, 항상 먼저예요. 셈이 다가온다고, 아직도 셈 보려면, 5개월이나 나왔는데, 벌써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저희가 볼 모의고사가 아니고, 9월에 볼 문제, 그걸 지금부터 해달라. 어휴 참. 그래서 좀 쉴만 하면 일 시켜 먹고, 쉴만 하면 시켜 먹고 하지마.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혼자 맛있는 거 먹어갖고, 장염 걸려갖고, 또 죽다. 죽다. 지난주에는 월요일날 수업 잘하고, 화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막 배 속에서 천둥, 멍게가 치는 거예요. 계속. 어, 이상하다. 그게 배탈 났겠지? 나중에는 막 배를 붙잡고, 움켜잡고, 막 뒤굴뒤굴 둥글고, 막 난리났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서, 이게 맹장인가 보다. 또 어떻게 종합병원 갔더니, 맹장이 아니고, 급성장염이라고, 링기를 갖고 계속 있었죠. 아휴, 허약해. 이거 떴어먹어. 이거 약해가지고, 맞아갖고. 자, 갑니다. 수정신고 갑니다. 수정신고인데, 수정신고는,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 가산세가 감면 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감면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볼게요. 수정신고는 이런 겁니다. 자, 취득했어요. 취득하면, 언제까지? 60일 내에, 그죠? 분명히 60일 내에. 60일 내에. 신고납부에 대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에 대해. 그래서 신고납부했어. 얼마나? 천만원 할 건데, 얘가 800만원만 했네. 저 200만원만큼을, 과소 신고했어요. 200만원만큼은 어떻게 해요? 과소 신고했어요. 자, 그럼 이게,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언젠가는 걸려요. 이게 언젠가는 걸려요. 언젠가는 200만원만큼, 과소 신고는 적발돼요. 좀 도와야겠다. 이게, 언젠가는 걸려. 적발돼, 적발. 적발되면, 정부는, 저 친구가 안내면, 무슨 세하고, 취득세. 얼마하고, 200만원하고, 자, 뭐하고, 가산세를 합쳐서, 정부가,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서, 그 세금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200만원을 허위신고하고, 나중에 걸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 넣어놔하고, 가산세가 나온대요. 안되겠다. 이거 내가, 나중에 걸려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산세 부느니, 잽싸게 가서, 자수하자. 그래서, 법정기한은 비록 지났어요. 이 기한 지났지만, 좀 늦게라도 가서, 잽싸게, 200만원 덜 낸 걸, 더 내겠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냐? 법정기한 지나고 나서, 최소 6개월 내였다. 6개월 내어면, 이때 매길 가산세의 반, 50%를 깎아줘요. 또, 최대 1년 내어면, 몇 년 최대, 1년 내어면, 이때는 20%를 깎아줘요. 최대, 2년 내어면, 이때는 1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비록 과소 신고했지만, 늦게라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감면된다. 이게, 수정 신고예요. 즉, 과소 신고한 자가 하는 게, 이게 수정 신고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6개월, 1년이나, 이런 기간이 나와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고지서 받기 전이야 돼요. 뭔 얘기냐면, 내가, 6개월 내에 신고하면, 분명히 가산세가 50% 간면인데, 신고는 아직 안 했는데, 할 거예요. 할 건데, 그 전에 이미, 고지서가 핑환이 와 있었다? 이러면, 뒤에 가면 신고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고지서 받기 전에, 이 기간 내에, 신고돼야만, 가산세가 가면 된대요. 복개 1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그 신고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즉, 신고했어요. 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서,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경정에서, 통제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과수신고가 내가, 신고하는 거죠. 자, 밑에 2번 갑니다. 다만, 1번의 경우, 과수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가면하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과세표준과세액에 관해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꺼릴 것을 알고, 신고하면, 이건 제외한다. 그건 미파요. 아까 책은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6개월, 1년, 2년, 이 기간에, 신고가 돼야 되고, 다만, 그 기간 아니라도, 고지서가 오면, 뒤에 가면, 신고가 안된다고 했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오냐면, 과수신고했고, 자, 나중에 알게 됐어. 나중에 걸리면, 이렇게 된대. 안 되겠다. 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신고해야겠다. 그래서 뭐, 한 달 내야 하나, 6개월이나, 감면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굳이 지금 할 거 없잖아. 6개월 내야 하자. 어차피 똑같이 50%? 감면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갑자기, 내일, 내일, 고지서가 온대.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써있잖아. 내가 미리 그걸 알고, 그걸 알고, 신고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걸 알까요? 경정 청구되는 걸 어떻게 내가 먼저 알고, 알고, 신고할까요? 귀신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 조금 뭐,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몰라도,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즉, 막말로 얘기하면, 과세관청에 제 친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야, 저런 거요? 야, 너 지난번에 2개월 전에 취득세가 덜 된 거 있냐? 있지? 넘마 그거 내가 고지서 추징한대 인마. 이렇게만 알지만, 그 외에는 난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짠 거니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세번째, 1번 따라서, 수정신고를 인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결론, 자, 네모안에 있죠? 자, 법정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내에 신고했다, 100분의 50이 감면됩니다. 두번째, 1년 내에 했다, 100분의 20 가면, 셋째, 2년 내에 했다, 100분의 10만큼 각각 감면되게 돼요. 이게 뭔 신고? 수정신고입니다. 자, 밑에 5번 가볼게요. 자, 5번은 기한후 신고인데, 봅니다. 이번에 기한후 신고. 자, 기한후 신고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결국은 가산세가 감면돼요. 이것도 결국은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거냐? 방법은 수정신고하고 비슷해요. 자, 취득했어요. 취득하고 나면 언제까지? 분명히 60일내입니다. 60일내, 이 기간 내에 뭐해야 돼요?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게,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정기한인데, 문제는, 60일내에 신고 나쁜데, 자, 얘가 신고할 금액이 천만원인데, 아예 안해버린 거예요. 아예 안했다. 이분은 무신고한 거예요. 무신고. 그럼 얘도 언젠가, 언젠가는 걸려. 언젠가는 이게 적발돼요. 걸리면, 이게 적발되면, 저때, 안내무순세, 취득세, 얼마하고, 천만원하고, 뭐하고, 가산세하고, 합쳐서 뭘 받게 될까요? 고지서를 받아서, 그 세금이 추진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이고 안되겠다. 내가 비록 이때까지 안했지만, 걸리기 전에 빨리 하자. 몇 개월? 최소 1개월. 최소 1개월 내어면, 너 가산세 갚아줄게. 얼마나? 50% 50% 대신에 최고 6개월 내에 했다. 최대 6개월 내에 하면, 너 얼마 가면, 넌 20%. 너도 감면시켜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무신고 안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는 게, 이게 기한 후 신고예요. 그래서 결론만 지면, 허위 신고 안에 가는 게 뭐고? 수정 신고고, 무신고한 자가 하는 게, 이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상이, 그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 지방세의 과세평어색을 결정해서, 아니,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한다.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번,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게, 그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1개월 남은 50% 감면이고, 자, 또 넘겨온 분투에서, 다만, 1개월 경고와 6개월 남은 감면, 그때 100분의 20이 감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무신고한 자가 하는 게, 이게 뭔 신고?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 공통점은, 가산세가 감면 되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가와 징수에서, 신고 납부, 가산세, 또 가산세 감면까지 다 봤고요. 쭉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서 150페이지 가볼게요. 150페이지. 자, 세 번째 갑니다. 이제 면세점 과정. 이 면세점이라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면해 주겠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면세점인데요. 자, 보면, 면세점은, 납세의무자의, 영세 부담의 배제와, 과세 업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이 일정 수량이나,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나오죠? 취득 가액입니다. 절대 이게, 취득세가 아니에요.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입니다. 그것도 미만원이고, 그래서 내가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얼마까지, 50만원 이하까지는 절대 과세하지 않겠다. 또 이제, 50만원 판단은 2번에 있어요.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원, 한 구의 건축물로 보아서, 면세점을 적용한대요. 또 얘는 또 뭔 얘기냐, 이건데, 이런거죠. 분명히 면세점은, 취득금액이 50만원까지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건데, 이런거에요. 자, 이번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1억짜리 땅이에요. 1억짜리 땅. 이번엔 요만큼을 샀어요. 얼마치? 50만원어치. 그럼 이때는 요 땅에 대해선, 정부가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요. 왜 취득금액이 50이니까. 그 다음에, 또 샀어요. 얼마 뒤에. 또다시 50만원어치. 그럼 금액만 없고 따지면, 얘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근데, 처음에 사놓고 나서, 1년 내입니다. 1년 내에 또 사면, 두 개를 하나로 봐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보깁니다. 그럼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얼마가 돼요? 100만원이 되니까, 이때는 당연히 세금을 과세하게 돼요. 결국은 못해요. 1년이 넘어가면 관계가 없죠. 1년 내에가 되면, 무조건 합쳐서, 그 세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득가액이 얼마? 50만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랍니까? 면세점이라고 한다. 이런건. 자, 우측 갑시다. 네 번째 갑니다. 부가세가 될 건데, 부가세는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돼요. 취득세, 부가세는 내용도 달 수 있지만, 가끔 계산형 문제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좀 신경을 써서,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 볼게요.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는데, 취득세는요. 취득세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부가세가 존재한대요. 그럼 부가세가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취득세가 납부될때 붙는 부가세, 취득세를 내는 경우 붙는 부가세, 둘째, 취득세가 감면, 될 때 붙는 부가세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시험은 얘가 납니다. 납부할 때 내는 게 나고, 얘는 쉬워요. 자, 감면 되었다. 감면 되면, 감면이 뭐냐면, 정부가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데, 감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0%에 그냥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돼요. 20%에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끝나요. 그래서 감면 받으면 면제 받은 금액이 20%. 문제는 얘입니다. 납부할 때.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붙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둘 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 계산공식이 수반됩니다. 그럼 뭐가 붙냐면, 첫째는 이런 게 붙어요. 농어촌. 농어촌특별세가 하나 붙고, 또 하나 뭐가 붙냐면,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부가세가 붙어요. 대신에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그럼 이해부터 갑시다. 농어촌특별세는 계산 방법이, 취득가액이에요. 곱하기 무조건 2%입니다. 2% 자, 그럼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 개 나오지. 이 금액의 얼마? 10% 이렇게. 산출된 저 금액의 10%가 무조건부터예요. 둘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얘는 패턴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첫째는 얘가, 일반적인 취득인지, 둘째, 주택의 유상취득인지. 둘로 구분돼요. 그래서 일반적 취득인지, 주택의 유상취득인지예요. 일반적인지, 주택의 유상취득인지.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 주택만이에요. 주택이 유상취득되면 얘고, 그 외 건 전부 다 일반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택이 유상취득이냐? 그게 일반, 그게 외냐? 그럼 일반적인 경우 어떻게? 이렇게 와요. 취득가격입니다. 곱하기, 취득세의 표준세율 빼기 2%입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 빼기 2%는 뭐가 나오고? 산출 세액이 나오고, 요금액이 얼마? 2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대신 얘가, 주택이 유상취득된 경우였다면, 이렇게 돼요. 이때는 취득가격은 똑같아요. 곱하기, 주택의 세율. 주택세율은 크게 세 가지예요. 6억 이하는 1%요, 9억 이하 2%요, 9억 저거 3%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에 50% 곱해요. 50% 곱해. 곱해서, 금액이 산출돼요. 산출. 세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얼마? 20%를 부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납부할 때 하나, 농특세 하나, 지병세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 해볼게요. 이만한 건물, 건물을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어요. 얼마짜리 건물인데, 1억짜리 건물이에요. 1억짜리 건물. 이때, 증여됐을 때, 취득세 표준율이 몇 퍼센트예요? 표준율은 3.5%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야 할 취득세하고, 내야 할 농특세하고, 내야 할 지방교육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하면 되죠. 어떻게? 일단 취득가격 1억이에요. 취득세부터가 1억 곱하기 증여됐으니까, 표준율이 3.5에 표준세율 3.5%입니다. 는 얼마인데, 350만원. 이거 취득세예요. 350만원. 두 번째,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자, 얘도 갖다 붙이면 돼. 이렇게, 어떻게, 취득가격 1억 곱하기 무조건 2% 는, 얼마입니까? 200만원이고, 이 금액이 얼마? 10% 20만원. 이게,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세 번째, 자, 지방교육세인데, 자, 지금은 얘죠. 왜? 지금은, 증여받은 건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일반적 취득인데, 그럼 얼마 곱하기? 1억 똑같아요. 곱하기, 뭐 빼기 뭐, 표준세율 마이너스 2%예요. 즉, 표준율이 3.5입니다. 3.5에서, 1을 빼, 빼면 얼마? 1.5가 됩니다. 얼마인데요? 150만원이고, 이 금액이 몇 퍼센트? 20% 얼마? 30만원. 그럼 결국은 취득세가 얼마예요? 350만원, 농특세 얼마? 20만원, 지방교육세 30만원. 해서 합이 400이 돼요. 400이. 이렇게 해서 계산되게 되고, 하나 더 가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자, 값이감, 주택의 주택, 이 주택이 유상취득되었다. 매매됐대요. 얼마짜리 집인데? 1억짜리 집이에요. 1억짜리 집. 대신 하나 더. 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즉,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되지 않은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똑같이, 자, 취득세 매겨볼게요. 취득세. 얼마? 취득가격 1억이에요. 곱하기, 주택은, 자, 유상취득이 되면, 주택금액별로 세일이 달라요. 그래서 6억원 이하는 1%가 되고, 9억 이하는 2%인데, 지금 뭐 6억 이하니까 1%이겠네. 1% 1% 1% 자, 농어촌특별세입니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취득가격 얼마 곱하기? 1억 곱하기 2% 얼마요? 200. 이 금액의 10% 2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세 갑니다. 자, 지금 주택이 유상취득된 거니까,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거,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이거. 어떻게? 취득가격이 똑같이 1억이에요.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주택의 세를 곱하기 50% 지금 주택률이 아까 1%였기 때문에, 1%에 50% 곱해요. 0.5네요. 그죠? 얼마인데, 50만원? 이 금액이 얼마? 20% 5, 2, 10 얼마 안 돼요? 10만원. 그럼 결국은 이제 주택, 실제 1억짜리 주택이 취득되면, 취득세 100만원, 농특세 20만원, 지방교육세 10만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면, 이 답은 틀린 답이 돼요. 왜 틀릴 줄 잘 됐는데? 왜냐하면 얘 때문에. 조심할 게 뭐냐면, 주택은요, 이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되면, 이게 이하가 되면 농어촌특별세 개선하지 않아요.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공기롭게도 이하니까, 얘는 빼야죠. 빼고 취득세 100만원, 지방교육세 10만원만 내야 돼요. 하지만 얘가 국민주택규모가 초과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넣어야죠. 그래서 양쪽 다 계산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굳이 읽어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151쪽의 중간에 핵심 체크만 볼게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나오죠. 1번, 상속에 인한 1가구 1주택입니다. 둘째, 나오죠. 대통령령이 정한 서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넘겨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탁입니다. 153쪽으로 갈게요. 9절, 취득세 비과세인데, 비과세는 되게 쉽죠. 정부가 세금 받은 걸 포기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지는 않겠다는 건데요. 1번, 많이 보던 거예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 취득자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지단체나 단체조합이, 외국정부가, 주한국제기구가 취득했다면 과세 안 해요. 다만,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상호주의죠. 그래서 원래 외국정부는 비과세인데, 특정 상대 국가가 먼저 과세하면, 저희도 똑같이 과세한다는 거죠. 밑에 보니까 외국정부는 상호주의다. 어쨌든 간에, 취득자가 국가나 지방이면 다 과세, 비과세? 일단 기본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걸어가니까. 두 번째, 국가, 지방지단체, 단체조합이,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건물을 취득하고 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요. 내가 이거 한 10년 쓰다가 서울시에 기부할게. 이렇게 되면 서울시는 이 건물을 10년 뒤에 받는 게 좋을까, 그냥 취득세 받는 게 좋을까? 10년 뒤에 받는 게 낫죠. 이 건물값이 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예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그땐 부과합니다. 첫째,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했대요. 즉, 내가 10년 뒤에 준다고 해놓고 나서 고짓말을 친 거예요. 안 주고 남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했대요. 또 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나중에 주긴 주어. 주면서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야, 그냥 못 주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뭘 주라. 그래서 국가가 소유해놓은 부동산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도 무상으로 양녀받거나, 아니면 내가 기부하는 걸 내가 그냥 쓸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과세한다. 그래서 결국 기부채납은 100% 다 줘야 비과세가 성립되지, 그 이외에 반대급부나 등등등 발생하면 전부 다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기타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인데, 1번. 자, 신탁이에요, 신탁. 자, 신탁이 뭐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면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돼요. 그래서 보면 신탁,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 으로 인해서 신탁한 재산은 비과세해 줍니다. 다만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업원 관여 신탁은 비과세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비과세가 되지, 주택조합과 조업원 관여 신탁 이런 건 전부 다 과세에 대해서 반드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넘겨봐요. 2번. 자, 증발 재산 정리가 난 특별주치법, 국가부에 관한 특별주치법 폐지법률 부칙체 2항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 내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환매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환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환매는, 또 환매가 뭐냐면, 지금은 내가 너에게 팔지만 일정 기간 내면 다시 너에게 사겠다. 그래서 환매. 그런데 이게 개인 간의 환매냐 아니면 법률상의 환매냐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되면 당연히 법입니까? 당연히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맞습니다. 개인 간의 환매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 되고, 법률상 하면 이건 비과세 돼요. 그래서 개인 간의 환매인지 법률상의 환매인지만 나눠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징발재산 정렬한 특별로치법, 법률상 환매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세 번째입니다. 임시응행장, 공사연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 넘치는 임시건축물인데, 얘는 순수하게 임시용이어야 돼요. 그것도 있지만 사치성재산은 안 돼, 아무리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그게 임시용이 아니면 다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임시용이면서 그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았을 때, 이때 비과세가 성립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주택법이라는 공동주택의 개수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얘가 건축법 제2조 1항 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 이건 과세입니다. 뭐냐면 똑같이 고치는 건데,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고쳐지면 뭐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고쳐지면 이때는 과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택법상 개수돼야 이때 비과세가 성립돼요. 5번, 상속기 시전에 천지지변, 화재, 교통사고, 기타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인해서 소실을, 멸실을, 혹은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이에요. 즉, 속된 말로 똥차의 상속이 되면 얘도 취득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은 올해 신설된 법조원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비과세, 내용 쉽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가 대략 마무리됐는데, 어쨌든 취득세는 다 중요해요. 어떤 거 하나, 특정 부분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전부 다 중요하니까, 좀 신경을 좀 바짝 써서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좀 쉬었다가 넘어가면 등록 면허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등록 면허세부터 이어서 계속 할게요. 교재는 쭉 넘어가면 177쪽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고기부터 할게요.